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전월에 비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11월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과 동일한 86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도 전월과 동일한 90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 수요 증가와 해외 공장 가동 정상화에 힘입어 전자영상통신장비가 상승한 반면, 1차 금속과 화학물질 제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11월 전망치보다 2포인트 내린 83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체감 경기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